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상대는 잘 못 골랐어 발길이 말구나 날 막을 순 없을 거야 상대는 잘 못 골랐어 관에 담겨서 집에 돌아가겠군 이 꽉 다물고 해봐라 상대를 잘못 골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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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서는 잘못 골랐어 상대가 심리에 무거운 막바 정현의 한 명씩 침뱉이 방불로 태어난 선사 상대를 잘못 골랐어 머리를 숙였어야지 날 먹을 수는 없을 거다 목평을 지우고 목평을 지우고 목평을 지우고 목평을 지우고 상대를 잘못 골랐어 나쁘지 않아 날 마칠 수는 없을 거다 이거 내가 적이라 보잖아. 성대를 잘못 골랐어. 한참 멀어, 애써. 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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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